오늘 말씀은 자문서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자문서 7장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4절이에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척이라 하라. 지혜와 명철과 한 가족이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지혜와 명철에게 한 가족이 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한 가족이 되겠죠. 또한 명철과 한 가족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동안 계속 자문서는 이 지혜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소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명철이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드러났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소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아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아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현연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소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자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구하신다라고 말했죠. 지혜와 하나가 되어지고 명철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예수님 안에 있는 명철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명철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이라 부른다는 그 말이 결국은 무슨 말이죠? 한 피로 낳은 자, 한 젖을 먹는다. 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두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젖을 먹고 그 안에서 같은 피를 가졌다라는 거죠. 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그 피로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셔서 고자에 앉으셔서 천진만물을 다스리신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와서 그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자면 그 어머니로부터 같은 젖을 먹는 거죠. 아버지의 같은 피를 가진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피를 가진 자. 즉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어머니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니까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진액을 받아 먹고 우리가 자라나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래서 같은 아버지와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젖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준 우리가 해야 될 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나타나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가는 것.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온정케 하는 것. 우리로 온정케 하는 게 뭐였죠? 예수 크리스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게 온정케 되는 거예요. 내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고 또 내 옆에 형제 자매들도 그와 같이 자라나서 우리가 한 몸이 잘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게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양식을 먹는 게 한 가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울타리에서 한 양식을 먹는 걸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급할 때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집 안에 피바른 집 안에 거할 때에 모든 한례받은 자들이 한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한례받은 자들이 하나로 모여서 양을 놓고 통째로 놓고 거기서 그 양의 고기를 뜯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쓴나물과 아울러 함께 먹었다라고 표현되어진 거. 나물이 아니라 그들이 매개 샌드위치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그거를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무 같은 거 갈아 놓은 건데 그게 아주 매워요. 그거를 발라서 먹는데 이와 같이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소의 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각 심령이 한례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진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한 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심령이 한례받은 자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은 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양식을 먹고 온정케 되어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건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자라남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서는 점점점점 예수님의 형상 그리소의 형상만 나타나지는 거. 온정케 되어지는 거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한 사람에 대한 말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말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어야 해요. 입으로 무조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려면 너는 내 말을 지키라.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함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 라고 말했어요. 정부, 성자, 성령님이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속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 안에 속한데 나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사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문을 열면 들어와서 함께 먹는다라는 말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지식으로 알아지고 이게 깨달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레마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역사하실 때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내 심령이 살아 일어나는 것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그 생명이 들어온 건 곧 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사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이 살아난 건 빛이 임한 것이고 그의 통치권이 임한 거거든요. 그의 통치권이 임했다는 건 어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통치권이 임한 건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믿는 자에게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 일어나서 나로 하여금 순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여 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씀에 순정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거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 이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헬라우로 네 가지를 나누어서 말하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스톨게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알고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는 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서 그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지만 능히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내 형제가 바로 내 몸이고 내가 예수님 몸이면 내 몸을 사랑한다는 건 곧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멸 간직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을 지킨다면 사랑한다 그랬죠. 또 두 번째로 그 내 밭의 비유를 볼 때 좋은 땅에 심겨진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누가 보곤 8장 15절에 말합니다. 내 심령이 한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옥터처럼 부드러워진 땅이라면 우리 원래 죄인은 뭐예요? 굳은 땅, 완악한 땅, 길가밭 같은 땅, 돌밭 같은 땅, 가시덤불 같은 땅 이런 땅인데 하나님이 이걸 다 제거시키셔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면 부드러운 흙이 되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의미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면 이게 말씀이 심겨진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겨졌으면 자라나죠. 심겨졌으면 자라날 때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배를 심으면 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말씀을 심겼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 하면서 이불어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나오는 열매는 사랑이 아니면 다 거짓말인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기고 말씀을 온전히 내 심령에서 이거를 잘 지켜내면 이게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킨다면 자라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그 원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심겨진 게 아닌 거죠.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카시다 물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지면 자라려다가 처음에 말씀을 받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자라지를 못해. 막혀서 받을 땐 아멘 아멘 하는데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말씀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라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 예루살렘 일상하셔서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 엎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거 뒤집어 엎어지니까 그래야 돌들이 빠지고 그래야 그 가시던 불들이 빠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부터 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발견하고 회개할 일만 자꾸 생겨요. 아니 내가 사랑 달랬는데 겸손하게 해달랬는데 왜 이런 일만 일어나고 있어? 그러는데 사실상 그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하죠.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 잘하시죠? 아멘. 그러면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킬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알이 썩고 껍질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해요.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의 신기곡을 지켰다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일 죽는 인내로 결실이 되어지는 것이지 인내 없이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못 참아요. 못 참아. 무슨 말만 들어도 포롱 하고 바로 반응하지. 우리 인내 그냥 죽은 게 인내죠. 예수님도 죽으셨어. 예수님도 참으셨어. 나도 죽었어. 나도 참아. 인내로 여기 올라오면 아버지 아직도 내가 이거 뽑아주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거 뽑아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밭 좋은 밭 되어져서 주의 말씀만이 내 안에 심겨지고 주의 말씀에 그 생명의 열매만이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 섭니다. 십자가에 길만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여러 번 받았으면 받았는데 언제 받았지? 그러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안에서 꼭 심겨져서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우리 신명기 11장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의 도에서 떠나면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하고 뭔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 분명히 말했죠.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되어주는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 말씀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로 지키라고 말했냐면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거 율법의 행위를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내가 지키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했어요.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이 말씀 계명을 지키면 영혼이 살리라고 2사에서 55장 3절에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산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셔마 그래서 그 계명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줄 때 내 영혼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신약의 마태범 6장에 나와요. 우리 눈은 22절에 몸의 등불이라고 했거든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몸이 성하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고 23절에 있는 말이죠.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심령의 빛이 있는 자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데 금방 훅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어야 해요? 금방 또 밤이 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켜지면 불이 계속 펴진 거잖아요. 여러분 성소에 불을 절대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심령이 성소거든요.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가위가 있어서 불똥을 다 잘라내서 불이 항상 환하게 빛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에 불이 항상 밝혀 있어야 된다는 거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촛대를 우리가 성령으로 의미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촛대가 떡상을 향해서 빛이고 그다음에 분양자를 향해서 빛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빛이 거해야 말씀이 조명이 되어져서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니 내 심령은 항상 빛이 환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서 이 온몸이 밝아지는 거 말씀을 지키는 자의 의미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을 주장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먹어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주장하니 내 심령이 환해서 나의 가는 길이 실족함이 없더라.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환하도록 지키는 게 눈동자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상해버리면 눈이 감겨버리면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이 빛을 알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자. 믿는다는 사람들이 소경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니까 다 소경인 거예요. 말은 해요. 그럴싸하게 하나님은 일어서 저러셔 말은 하는데 문제는 정말 눈이 떠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눈이 떠진 자는 마음에 빛이 환한 자요.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옥토라는 거예요. 좋은 반,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그게선 생명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 뭔가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면 심령이 빛이 있고 심령이 말씀이 지키는 자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자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눈이 밝아야지만 되는데 그 눈이 밝아야 되는 걸 예수님이 마태복역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눈이 밝으려면 내 심령에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빛이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걸 말하시는 거구나. 세상의 것 사랑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 이미 죄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어둠이 그 마음 안에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미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빼앗기면 눈은 당연히 어두워진 거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건 바로 내 눈을 눈동자처럼 지키는 거고 내 눈이 밝아서 잘 보고 잘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촛불이라는 거예요. 촛불. 불이 항상 켜 있어야 되는 촛불인 거예요. 그런데 촛불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없으면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촛불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려면 내 안에 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는 성령님의 도심이 있어야 되어져요.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아니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영으로 선포도 되지 않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도 없고 말씀을 내가 지켜서 불을 밝힐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시덤불을 바치면서 말씀 있다고 말씀으로 심령의 돌밭이 쓰면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쓴뿌리가 옆에 사람들도 더럽힌다는 거예요. 단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다는데 독을 품어내요. 자기 화를 품어내. 그래가지고 그게 앉아서 듣는 사람들한테 다 더럽혀지게 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단상에서 자기 분을 말하고 영혼들을 잘못 가르쳐서 가시덤불 밭을 만들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겠느냐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운 건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라고 예수 그리스로 증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만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만을 증거하는 게 설교자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전하라고 세웠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증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다 죽이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지킨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입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도치 자기 체면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것 같고 마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 같이 자기 도치 자기 체면에 걸려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예요. 그 사랑을 정말 알아서 정말 사랑하면 내 목숨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정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네.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은 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도치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심령은 아무리 박해가 오고 아무리 환란이 와도 이 십자가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의 비율에서 돌밭 얘기할 때 말씀을 받았지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해요. 내 안에 돌을 빼버리지 않으면 주님 사랑해요. 아우 감사해요. 이러고서 할렐리 하면서 탁 하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반 세상에 염려 제리 유혹이 있으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 이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 있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돌 가시덤불 정욕 욕심 육심 그 사욕들 이거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격해서 그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걸 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름붐이 우리 안에 늘 있도록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3절을 보니까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이 손가락이 나와요. 우리 손가락 주님의 손으로도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손가락으로도 표현되어진데 내게 이 손가락이 많이 나오는데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뿌리라 그래요. 그 손가락에 피를 손이 찍어다가 귀에도 바르고 발에도 바르고 이 손이 찍어서 피를 뿌리고 이 손에 찍어서 피를 속기에서 위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또 번재단에 바르고 옷에 뿌리고 전부 뭐가 뿌려요. 이 손이 뿌리는 거예요. 이 손이 뭐길래 이 손은 일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손이 하고요. 그리고 이 손으로 피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피가 발라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손목에다가 그 증표를 묶어놓고 내 미간에다 그거를 묶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묶어놓은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손에 묶으라는 얘기가 손에 뭘 묶는 거예요. 쉬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묶어요. 쉬마 이스라엘 무엇을 하든지 이 손이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손에 피를 발라서 뿌리는 건 예수님의 피가 피의 역사가 나의 모든 손에 하는 일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이 손으로 하는 수고와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죄를 지을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부터는 이 손이 죄를 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손에 말씀을 묶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이 말씀에 묶은데 이 손은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리가 손을 움직여요. 피를 손에 바르는 거나 손에 말씀을 묶는 거나 주님의 말씀이 내 손을 움직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10편 144편은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1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으로 전쟁하게 하신대요. 모든 손에 하는 이것이 전쟁이죠. 손으로 뭐래요? 글을 쓸 때도 손으로 쓰고 일을 할 때도 손으로 하고 그런데 이 손으로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거 손에 뭘 잡았으니까 말씀의 검 이 손이 말씀의 검을 잡은 자가 되어있고 이 손이 말씀의 화살을 잡은 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화살을 잡아서 쏘거든요. 손이 칼을 잡아서 싸우거든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잡은 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은 주님의 말씀만 붙잡힘 받아져서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손 검을 잡은 손 그런 것은 능력이 되어져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에서는 주님의 피가 떨어져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 손에서 몰략이 떨어지고 손에서 떨어진 몰략이 문빗장에 이만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손에 피가 있고 그 손가락이 몰략이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이 손으로 지은 죄를 다 그 피로 씻기셨기 때문에 이 손에서 몰략이 떨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진 걸 구약해 보면 너희가 손으로 피를 흘렸다. 너희 손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손이 우상을 만들어. 손이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손이 재물을 가지고 가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손이 다 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전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선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판에 그렇게 말씀으로 새겨지면 이 손이 몰략이 떨어지는 손이 되어져요. 하지만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의 더러운 정욕이 따라가면 이 손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우서 3장 3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신 건 먹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새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례가 없는 사람 마음에 빛이 없는 사람은 이 손이 죄악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몰략이 떨어지는 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림이 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피가. 우린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손에는 피가 항상 뿌려지도록 왜냐하면 피에 잠그니까 이 손에서 몰략이 떨어지는 손이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못이 박힌 이유예요. 왜 손에 못이 박혔냐. 여기서 몰략이 떨어져야 되니. 피가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니. 이렇게 주님이 내 손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 피로 흘리셨는데 우리 손이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내 마음판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다면 히브리스 8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한 아버지 밑에서 한 가족 한 피를 나누고 한 젖을 먹고 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말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이야. 우리가 누이가 되자. 우리가 친족이 되자. 한다고 해서 누이가 되고 친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근본은 가나안이고 근본 너희가 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해사람이라고 말해요. 철저하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속성을 가진 자요.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의인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고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입으로 말하라고 해서 누이가 되고 친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을 가진 이 아모리 사람 이 해사람의 근성 이게 벗어지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지혜가 내 누이고 명철이 내 친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이 지혜와 명철이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이 지혜가 명철이 내 안에 있어야 호리는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거룩한 일을 아는 게 명철을.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성령이 빛이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여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를 주여하게 한다는 거가 아니잖아요. 정말 주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 나의 주가 되어주셔야 되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킨 자가 되어줘야 명철이 내 친족이 되어지고 지혜가 내 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지켜 행하된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나는 지키는 거라고 말해요. 아니요. 참 믿음은 트름에서 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이러면 이 행함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행함이에요. 이것은 연합을 이루고요. 이것은 부드러운 옥토밭에서부터 나오고 인내하게 되어지고 궁유라게 되어지고 차마 기다려 주무고 그래서 일곱 번씩 이른번도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 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지에게 누이야 명철에게 친족이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지켜질 때만 이방여인의 호리는 미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로 간절한 신명의 고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 어떤 것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지키는 것인가 오늘 분명하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 입으로 말하면서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상관없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말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그 또한 거짓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 진실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는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지킨 자가 되어져서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빛으로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심령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오직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추장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여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을 사랑한다 하였고 그 말씀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오시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아버지요 자문서 7장에 있는 이 말씀 하나가 성경의 천체에 있는 말씀을 다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촛불을 꺼지지 않이하도록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서 손이 싸우게 하시고 손이 말씀에 온전히 주장되어져서 늘 빛 가운데 거하고 싸움에 승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순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또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지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십자가의 길만을 나아가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 오직 끝까지 갈 수 있는 말씀이 심령 안에 지켜진 자 심령에 날마다 십자가만이 세워지는 자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순종하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읽는 말씀이 아니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지켜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힘 받으자 말씀과 함께 동행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으로 싸우며 말씀으로 이기며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 한 말씀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지켜줄 때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희락만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만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생명의 성령 안에 살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신 세상과 나는 간 것도 없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만이 나타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된 것이 말씀이고 듣는 것이 말씀이고 읽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지켜지도록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를 가진 자 말씀의 명철을 가진 자 말씀과 하나 된 자 하나 된 자 되어져서 말씀을 떠나서 조금 더 살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어떠해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자가 아니라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킨다 하셨고 인내로 결실한다 하셨어 아버지요 오직 주의 말씀이 생명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단 하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감사하고 기도드려 아멘